워낙 위대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헤이린은 아주 오늘은 공격보다 수비 중요시 해야 될 것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베스트5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베스트5 임영희, 어천화, 김정은, 박혜진 홍보람 선수가 나왔습니다 1차전 선발 라인업과 지금 전혀 구체가 없는 라인업이 되겠고요 오늘 역시 홍보람 선수가 1차전에도 깜짝 화력을 했었던 홍보람이 수비적인 측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KB 스타트입니다 김보미, 나메리스 난타, 박지수, 심성영, 강아정 선수입니다 심성영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부터 뭔가 자신의 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 경기인데